3명은 진짜 힘들어, 3명은. 3명은 안 돼. 3명은 그때 했었거든. 그렇지, 4명 있어야지. 아니요, 철국이 근접 잘하네요. 예전에, 예전에 아니네. 아니, 나는 왜냐면 다 족친키 아니면 학교 내리고 밀배내려서 근접 쩔는 자신 있어. 어, 근접 잘하네요. 예전에, 예전에 아니네. 그... 바꾸고 없네. 아이, 걸스레인 혜리님은 아니죠. 항앤터 혜리야, 항앤터 혜리. 여러분들, 방금도 어떻게 보면 여포였어요. 뭐 여포 특집이야. 학교, 아파트 내리고, 그 다음에 학교가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로죽 가는게 딱 여포 길이에요, 여포 길. 아, 메화님. 철국에 깜따뜨름에 딴 나잇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메화님도 혹시 배그하시나요? 혹시 미션 있나요? 1등 미션? 용리바른 혜리자. 혜리님 왔어. 혜리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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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초대, 초대 애들이요. 몇 살이세요? 저 21살이요. 아, 27이에요? 네. 어, 말하도 될까? 오빠, 29이야. 아! 말 좀, 말 놓으세요. 니야, 왜 항앤터, 항앤터 애들 목소리가 왜 다 똑같냐? 다른데? 안 똑같은데? 안 똑같은데? 기우도 형이 약간 귀치향이야, 귀치향. 솔리치향. 솔리치향. 약간 목소리가 약간 오덕용 목소리. 맞지, 얘들아? 약간 오덕. 오덕같은 목소리야, 다. 다 비쎄. 아, 누나는 취향이 약간 저래. 아, 저 오덕이라고요? 아,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약간 오덕 목소리예요. 어, 다 비쎄. 계속 있는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디스스면 안 되지? 레이디 박아, 레이디 박아, 레이디 박아. 아, 야, 잠시만. 울산 클랩이었어요? 네. 와, 울산에서 다 배구하네, 이제. 아, 모험나님 별풍선 336개. 아, 배구하는데요? 아, 저 랜딩에, 저 울산 클랩 들어갈뻔했어요, 예전에. 아, 감사드립니다, 모험나님. 저 스카웃제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서든 저 잘했거든요. 꿀이 아니야? 설마. 그럼 마스커트 욕을 뽑으려는 거 아냐? 약간 응원반상 같은 거? 예? 아니, 실력으로요, 실력. 저 예전에 서든 존나 잘했어요. 들어 본 적은 없는데? 아, 들어 본 적은 없겠죠? 제가 클랩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용병살이었어, 용병살. 오케이, 오케이, 용병.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자, 가봅시다. 그럼 울산 클랩이었으면, 샷 좋겠네. 어, 잘 쏩니다. 오, 잘 쏜다고요? 일단 홍보보다 잘 쏘면 돼요. 저게 사람 아니거든요? 아,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홍보, 개부씨 나가자요. 어, 랍새날레임. 1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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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보야. 눈기라, 눈기라. 너 설마 본캐로 안 들어온 게 우리나가면 레이팅 덜어서 안 들어온 거 아냐? 아, 실수하네, 새끼. 그거, 그거 말로 해야되고. 아, 왜 그래. 감사합니다.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어디로... 어, 포츠키 각인데 약간 위치가? 포츠키 갈까? 포츠키 갑시다. 아니, 족장님 가고 싶은 거 다 가. 아, 그래. 포츠님인 거 같습니다. 오늘 눈길이가 내려야지, 눈길이가 잘하는데. 아, 무슨 소리야. 오늘은 족장님이라니까, 형. 족장님.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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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케이. 3, 2, 1, GO. 3, 2, 1, GO. 목소리가 진짜 귀엽네. 남친이 있어요? 아우.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와, 이 형 목소리만 개시라냐? 근데 말 너무 신나면서 왜 자꾸 중대말해요? 아, 알았어. 혜리야. 오케이. 어디 떨어져, 중간? 어, 난 일자로 떨어질게. 일자. 일자 확인. 오케이, 확인. 나도 일자, 나도 일자. 확인. 어, 그럼 나는, 나는 닌자. 오케이, 닌자. 야, 근데 이거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어, 야, 아무도 없어! 어, 어디다, 어디다. 야, 개클이다! 어, 이치... 팝이 개꿍. 어어어, 어... 어... 야, 우리 누구 한 명을 두드려 맞았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집세가 맞았는데? 왜 그래? 아, 지금 옥상에서 떨어졌어. 아, 홍고 닉 몇 살이에요? 저, 24살이요. 홍고, 나 동갑이야? 아 진짜? 안녕하세요 응 내가 누나야 어 누나 혹시 홍구 얼굴 보셨어요? 아뇨 못봤어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아니 왜 나 얘기하고 얼굴이 왜 나와 아 아 이런 아 진짜 저 새끼 진짜 얼굴 보면 내가 아는 사이라서 그렇지 모르는 사이면 함부로 반말 못해 아 진짜 얼굴 나이 거의 40대라니까 거짓말 아니라 40대라고? 아 한번 얼굴 보세요 알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오케이 파밍 좋아 어 나이스 사이가 나이스 좋아 좋아쓰 랩팬 누구야? 어 좋아쓰 나쁘자 야 눈길 눈길아 눈길아 야 너는 그림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그림즈 알지 그림즈 외국인 그림즈? 어 야 그림 잘하는거 아니야? 어 카우팔 있다 아 카우팔 카우팔 내놔 카우팔? 카우팔 내놔 아 왜요? 아 내놔 구라야 구라야 있는거 같은데 아냐아냐 아 카우팔 내놔 아 카우팔 진짜 잘 쓰는 사람이 써야돼 카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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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길아 카우팔 카우팔 야 진짜 거짓말 아니다 이거 카우팔 어제였긴 했는데 형 진짜 그 35일 6일 찍은거 보고 놀랬다니까 카우팔 나 어제 시작하자마자 치킨 두번 먹었어 이현승으로 카우팔 카우팔 내놔깨 아 아 100개가 없다 카우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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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라는 거야? 어 4명이서 그럼 우리 1등 해야겠네 홍구야 너는 못 나가 어차피 아 개새끼야 아니 너네 실력이 안되잖아 이 미친새끼야 아니 그래도 말이라도 들으면 고맙지 아니 나는 갈 수 있죠 스쿼드하면 만약에 대회때는 역부하면 안돼 형 난 근데 스타리그 4강이야 어우 멋있다 벌써 진짜 멋있다 어 8배율이다 내놔 아니 뭘 갈래 카고라 아 진짜 카고라 8배율 줘봐 빨리 1절만에 나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없어서 1번 개일은 깨어민 감사합니다 아 깨어민 깨어민 아 깨어민 진짜 떠나와버렸네 끝났다 아우 진짜 애교있는 열아총 만나고 싶다 저렇게 야 홍구야 너는 그 와이프가 애교 많이 부러져? 없지 니 그 없지 제루씨도 없지 아유 유무남들이지 여기 아 진짜? 우리 둘다 유무남이래요 네 일찍 했어요 와 대박 근데 나 결혼 잘했어 홍구야 나는 후회 안해 난 좋아 니 당연히 후회하면 안 되지 미친새끼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연보성님 팬들 감사합니다 감타드립니다 진짜 연보성이야? 진짜 연보성이에요? 진짜 연보성이 누군데요? 예? 아니 BJ 욕구는 몰라요? 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짜매네요 짜매네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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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 이거 지금 다 털린거 같은데? 없다 이제 어디갔지? 이쪽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으니까 아홉시 반영에서 지금 강남쪽 존나 많겠다 이거 온의 새끼 많겠다 이거 언덕잡을래? 언덕? 가자 어 강남쪽 가자 강남쪽 언덕 그 헬멧 군거 없어요? 헬멧 군거? 나 헬멧 아직도 못먹었어 어 여기 일자리 있어요 어 오케이 제가 일자리 드릴까요? 제꺼 두세요 아니 동사나 너 먹어 야 차 두 대 있다 차 두 대 있다 차 두 대 있다 차 두 대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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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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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도망간다 다 나온다 강남에서 시청자 시청자 나 헬멧 없이 가요? 야 우와 이제 삼툭이네 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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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툭 내놔 그렇지 역시 눈길이야 도망가 도망가 카구 내놔 카구 내놔라고 카구 내놔라고 빨리 카구 내놔 샷건이야 샷건 샷건이라고 아 지랄하지만 너 카구 못써 아 빨리 한 명 내려 외로워 한 명 내려 내 차 탈사라 뭐 바꾸자 바꾸자 뭐 있는거 있어? 아 나 샷건 줄게 샷건 이거 이거 풀이야 야 카구 쓸거면 삼켓줄게 카구 쓴 사람 삼켓줄게 빨리 줘 아 빨리 줘 카구 카구 줘봐 8배랑 같이 뿌렸어 오케이 가자 이제 가자 야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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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알 줘 빨리 가야돼 이거 알았어 아니 뭐 없어 형 뭐 형 구급상자 줘 구급상자랑 바꾸자 아 빨리 내놔 이 미친 새끼야 우리 빨리 가야돼 아 빨리 아 뭐해 빨리 달라고 총알 여기 아 빨리 총알 어딨어 가자 가자 나 5mm 좀 줘 누가 5mm 없어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 가자 가자 응 누나 야 우리 차 두기잖아 앨런 한 명 아 빨리 가라고 아 쟤 뭐해 한 명 가라고 아 한 명 빨리 파 어 형 나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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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님 상당히 고마워요 두꺼님 감사합니다 야 이미 갔겠는데 강남에 나왔겠다 야 이미 갔겠다 이거 야 여기 온다 잡자 여기 오케이 아 형 나 근데 아니 나 나 구상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괜찮아 괜찮아 나 구상 하나도 없어 나는 야 누기랑 여기 온다 잡으면 되겠지 좋아 여기 나쁘지 않지 오케이 따로따로 가자 철구 형 전략이 쓰네 오케이 두 명씩 오케이 범패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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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형 4배 없어 4배? 어 나 4배 한 개도 없어 이쪽으로 올 텐데 이제 바깥에서 엎드려 있어야지 어 엎드려 있어야 돼 일단 저거 안보여 저거 안보여 아 캠 죄송합니다 야 너 이거 둘 다 다른 마냥 잡아야 되지 않냐 저쪽 저쪽이랑 이쪽 아 오케이 어 근데 야 저쪽 야 저기 동쪽에 차 하나 있다 이 방향에 이 방향에 어 있다 잠시만 어 사람은 동쪽이 어디야 잠시만 사람한테 이 동쪽이 오른쪽이야 아 이 어? 이 이 이 방향 이 방향 그니까 잠시만 이 집인가 문 안 열려있어 엘 이마야 이 어 근데 저기 왜 차가 세워져있지 그니까 내가 가서 차로 내가 어부로 끌고 올까 아냐 어 어 가봐 어 그럼 나 헬멧 주고 가라 어 이 띠라 오케이 확인 내가 어그로 끌고 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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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만 믿어 갔다올게 자 어음을 잘 빼줘야돼 오케이 근데 저 차쪽에는 사람이 없어 어 어 그쪽 맞아 어 어 어 야 저기 저기 전파탑인거 같은데 아 차 타오러 간다 차 타오러 간다 어 차 타오러 간다 전파탑 쪽으로 어어 나 잘 끌어 업으로 잘 끌었어 야 우리 저쪽 언덕으로 옮길래 어 가야겠다 형 어 저리로 가자 기다려봐 나 차 타고 가야겠다 어 내 차 어디있어 형 그 차 홍구 타고 갔어 아 야 같이 가자 어 어 나는 나는 나 같이 가 야 저기 앞에 언덕 저기 앞에 언덕 저기 앞에 언덕 야 니가 나한테여 먼저가 누끼라 홍구야 니가 나한테여 오케이 어디로 가 저기 위에 발 앞에 언덕 아 놀라니까 아 봐봐 같이 가 같이 가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가가 누끼네 쪽으로 누끼네 쪽으로 누끼네 쪽으로 장애장 온다 장애장 끝쪽 어 쪽창 어디로 가 야 이거 전바탕 잡아야 되지 않냐 잡을까 우리 응 멀리에서 여기 도망 났어 아닌가 전바탕 저기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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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여기 야 눈길이 저기 아니 눈길이 저기 눈길이 저기 알았어 알았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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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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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엔삼시 하나 퀵 이렇게 잘 오 나이스 오 잘하는데? 나이스 오 나이스 뭐야 다 죽였어? 까딱까딱 먹으러가자 어 잠깐만 형 누구있어 누구있어? 어디? 야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어디야? 여기 있잖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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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원 더 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안보여 나한테는 어 있는가봐 저 저 꼭대기 켜 어 이거 안 맞나? 이거 돌아가서 다 돌려서 다 돌아가서 쐈 때 한 대 때렸어 어 나 뚝떼갖고 어 됐다 아아 어 왜 안맞아 아 저 상자 아 저 상자 상자쪽 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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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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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또 있어 하나 더있어 어 어 800있다 어디야 오케이 야 다 죽었어 이거 8배 먹었어 8배야 8배 있다 어 스칼레꺼 스칼레아 총을 써 빨리 스칼円 해놔 아 시계 있어 어 오케이 아 총 쏴야 되는데 쏴씼씼 차 쏴 차 쏴 혜리님이 다 하네 지나간다 잘해 차 터져야겠다 못 맞추겠다 아 아깝다 아깝다 시체 어디갔어요? 시체 밑에 밑에 우리 움직이자 움직이자 어 야 이거 종부할래? 옥상집 잡을래 우리? 옥상집 잡자 차 두대로 여긴 화면에 하나 더 있다 오케이 굿 여기 하나 더 가자 가자 으르키도 와 나이스 어 우리 파밍이 너무 잘 됐는데 야 이거 파밍 다 했어? 어 다했어 다했어 난 위에거 다하고왔어 칼도 있어 칼 풀파츠야 풀파츠 풀파츠 사파밍 다했어 그 SR 데킥 필요한 사람? 전 없습니다 어 나 SR 줘 데킥 줘 줄게요 오케이 주세요 굿 어 탑 소리 탑 소리 어 혜리니까 혜리님은 저한테 타세요? 야 눈길아 어디갈래? 어 오케이 자 어 족장에 오더로 원래 족장에 오더내려 원래 족장에 오더내려 아니 이쪽 잡을까? 우리 여기 언더 여기 옥상 잡자 네 오기오기오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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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점? 무슨 백점? 그니까 그 올라가는 레이팅 어 그거 모르겠 난 모르겠는데 백점인가? 뭐야 왜 이렇게 전문입이야 이거 백점 올라가게 꿀인데 오공간데 오빠 자 이거 족장 많을 것 같다 별거 없네 근데 아냐 이제 잘해 이제 잘하는 사람은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족장 유리해 4명이라서 응 응 응 응 동목경님 불꽃남자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야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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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빨간색 내리자 저 빨간색 저거 떨어졌다 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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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울까? 아 이거 반대로 세울까? 어 내었어 저기 쪼을까? 이거 양각 근데 양각인데 이거 너무 안 좋네 어디 이거 있어? 어 어 아 아 오케이 어떻게 할래? 이거 너무 양각인데? 이거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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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펜볼새우 가자 차로 어 저거 아무도 안 먹는데 저거 먹으러 갈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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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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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럼 가자 가자 아 아 아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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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없어 벽에 없어 벽에 없어 그럼 빼내요 빼내요 어 야 이거 가자 가자 자기 너무 늦었다 눈깨라 이거 니가 오도 내려봐 나 여기서 오도 못해 형 나 드링크 하나만 먹으면 안돼? 아 지금 빨리 가야되 족장 따라가는거 아니야? 아 빨리 가야 니가 오도 내려봐 오도? 빨리 가자 족장 오케이 야 기름없어 가져가야되 가져가야되 어 어 이거 입샷도 길어졌는데? 야 이거 길어졌어 야 족됐다 잠시만 가는게 너무 험해 아 근데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가는거 닦자 우리 같이 걸어가는 새끼들 우리 언덕이라 가지.. 언덕조심 언덕조심 좋아 이거 뒤는 없어 뒤는 안보인다 아예 응 디클리 영화팀 사과관이 어서와 가자 야 이거 점프하면 이거 소리가 안들리네 어 쟤 팔각정 조심 팔각정인가 저거 어 문 열려있다 팔각정 조심 저 나완거 아니에요? 팔각정 나완거 아니야? 팔각정 안보여 자 어깨 어깨 야 이제 존나 많겠다 자이다 끝쪽이라서 어 진짜 많이 만나야겠다 이거 어 야 이제 조심해야 돼 이거 누워있는 새끼 조심 앉아있는 새끼랑 어 어 저기 뭐야 뭐야 있는거야? 어 왜 근데 왜 내가 앞장서가 야 우리 계속 언덕잡아야되지 않아 누끼랑 차가 없어가야되지 응 우리 너무 빠꾸 우리 너무 빠꾸 없이 그냥 딜판면서 가보지야되는데 이거 깎아 돌려서 깎아야되지 않아 어 천천히가자 천천히 이제 어 뒤에서 오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니까 뒤에서 오는 새끼도 있고 이거 조심해야되 응 어 어 밀사 쪽이 존나 집안에 들어가게 돼 응 어 야 앞에 집 클리어인거같은데 두집째 깎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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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집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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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집 주황색 집어 오케오케 오케오케 들어가자 오케 달린다 오 자리 존나 좋다 이거 위에서 들어가면 오케 오케 찾아봐줘 날린다 어 오 오 야 저 밀타파워쪽에 저기 차 많다 저기 밀타파워라 밀타에 애들 많은가부다 오 차 차고 막 레이싱 경주하는데 풀어 이거 밀타에 존나하는 새끼 존나 많겠다 아 하하하 오케이 배워로 있는 사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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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우는 다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나 턱으로 줘 285 걸어와 길이야 길이 쟤 길이 어 뛰어오나 뛰어오나 어우 ㅅㅂ 너무 멀다 엎드렸다 야 저거 와 너무 먼데 맞나 얘 야 쟤 피일이야 저거 어 죽였다 헤드샷 나이스하우 나이스하우 그냥 죽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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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하우 나이스하우 조쿠팔 좋았어 이거 밑에 들겠다 밑에 존나 많겠다 조쿠팔 저거 근데 길이야 우리 길이 버려 야 길이 먹으러 갈래 근데 너무 위험한데 너가 내가 거기 아 홍구야 니가 홍구 어 야 홍구 니가 갔다 와 그냥 홍구가 갔다 와야지 안 내면 생거 야 홍구 보내자 저 길이 먹어야 돼 무조건 한명은 갔다 오케 야 딸이 완전 좋아 이거 야 홍구야 어딘지 알지 나 업무 좀 해줘 어 업무 해줄게 나 업무 좀 해줘 형 빠바밤 빠밤 빠밤 나 업무 해줘 진짜 해줘야돼 어 해줄게 오케이 업무 줘 오케이 업무 줘 갔다와 완전 쳐다보는 중 헝덩이 바라보는 중 오케이 갔다와 어 무서워 형 아 민주 우리만 믿어 우리만 믿어 우리만 믿어 어 조쿠야 봐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디 왜왜 아니 넌 뛰어 넌 뛰어 내가 봐줄게 어디어디 건물 건물 오른쪽 풀숲에 엎드려있어 어디 에스에 150 나와봐봐 아 어 저거 어 저있다 됐다 쏠래 쏠래 하나 둘 어 하나 둘 셋 와 맞았어? 안맞았어 어 어 너무 멀리다 아 나 어디있어 시체 어디있어 시체 어디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 저기 어디있어 아 저기 누구있어 형 저기 누구있어 형 저기 누구있어 아 너무 많다 어 아 아 형 누구있어 나와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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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냥 도망가 도망가 자기장 자기장 저 나무 255 나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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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뺐어 홍구야 너도 움직여 쟤 도망갔어 어 도망갔다 와 나 라이프 떨렸어 지금 어 오케이 이제 우리 좁석 우리 가야될거 같아 자기장 덮여 어 나가자 나가야돼 야 어디로 갈래 너무 무서운데 여기 S에 아까 그거 떨어졌는데 도급 떨어졌는데 이거 또 밑에 그냥 바로 바로 우리 자기장 조르니까 밑에 바로 집 야 이 집 가까워 바로 앞에 요거? 오케이 갈게 가자 알았지 말았지 야 옥상 있는 집 가자 옥상 있는 집 옥상 있는 집 요거 말한거 아니야? 어디냐? 옥상 있는 집이 이거 빨간 집이구네 빨간 집이구 자기장 체크 에프터 체크 야 이거 사람 존나 많다 여기 공장 갈래? 여기 공장 갈래? 어 앞으로 가자 공장 가자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왼쪽 저 파란 지문도 괜찮은데? 어 그럴까? 어 저거 안다요 저거 안다요 안다요? 안다지니까 아니야 어 안다지니까 아니야 저거 오케이 왼쪽 사운드 존나 말들인다 총소리 오케이 아 근데 이 안에 있는거 아니야 이거? 진입한데? 어 흠 어 없다 없 조심히 오케이 어 우리 나중에 나 사장님한테 어떻게 살 줄 알았어 이거 팀꺼님 어서 와요? 이거 재결하면 될 것 같은데 어 기름통 하나 챙겨둘까? 챙겨둘게 차가 없는지? 열여료통? 야 흥구야 우리 차가 없다 근데 어? 혹시 나 뭐 어 어떡하지 아니 야 그거 그냥 딱바랗게 버리고 그냥 한 번에 버려둬 내가 그 어어 오야 SW방향에 있다 SW방향 초사운드 SW방향 확인 SW 저쪽에 있다 이거 능선쪽에 있는가봐 능선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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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능선? 어 뭐야 차소리 안 들렸어 방금? 어 야 바로 오른쪽 사운드인데 W? 어 능선쪽 말한거 어 안보여 어 야 쟤 사운드야 쟤깨쟤 야 야 둘씩 갈래? 나가서? 위험하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야? 웃고왔는데 알아서 웃고왔어 저거 더 저거 더 저거 더 저 일단 내려줘 어 어 발 앞에니까 와봐 와봐 우리가 엉덩이 서니까 지금 근데 뒤에서 싸우는거 조심해야되는데 뒤에 저거 저기 연막 연막 밖에 없어 어 연막 쪽이야 왼쪽으로 있죠 다있어 어 아 저있다 와따 이백신바이야 어 들어갔다 아 들어갔다 아 들어갔다 그럼 잠깐 뒤에 또 뛴다 오케이 뒤에 또 뛴다고? 아 뒤에 또 들어갔다 아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 들어갔다 얘네 싸우는구나 애들이랑 카구소리 싸우나봐 싸우나봐 삼뚜기였어 우리 자리 좋아 지금 어 차 사운드 차 사운드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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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차차차 어 나이스 싸운 굿 그친구 죽었다 오바 여기서 그냥 결판 나겠네 어 우리가 자리 좋아 지금 오 완전 좋아 어 저 새끼들 나와야돼 어 썼나 우리 썼나 어디오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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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길가에 던지고 가 길가에 던지고 갑시다 길가에 어 좋아 그거 좋아 길가에 던지고 오케이 그냥 바로 앞집으로 저 앞집 옥상 올라가면 되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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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먼저 간다 갑시다 응 가자 오케이 나이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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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바람에 있다 빨리 콕 깐는데 어 콕 깐다 우리 집안에 들어갈까? 어 쭉 나 들어왔어 어 쭉 나 들어왔어 어 쭉 나 들어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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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들어왔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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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을게 내가 오케이 야 자리 개좋아 어 자리 진짜 좋아 진짜 자리 빠꼽어 그래 이거 끝난 자리야 이거 이거 W사운드 W사운드 송기당 어 툭 가는데 이색이 카구팔이 티알지인 엘알고 송기당 아 뛴다 어 봤어 봤어 확인 아 숨았다 하나 하나 나왔다 나왔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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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맞췄는데 아 까비 다 때렸어 근데 어차피 자기장 와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쟤네 나와야 돼 우리가 존나 유리해 오른쪽에 한 명 갔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집으로 한 명 들어갔어 오케 아 어 저 있다 오 쟤 따였다 아 빠진다 오케 기절 나이스 나이스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머리 나갔어 240 240 하나 더 있는데 더 있어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이거 카구니까 해도 조심 난 삼뚜 나 있다 와 자리 진짜 좋아 저리 개꿀이야 맞어 어 하나 잡았다 이쪽이야? 와 나이스 오른쪽에 뭐 150에 빨간 집 뭐야 1층 집 어 아 지붕에 있어? 그 뒤에 하나 더 있어 그 뒤에 아닌 집 뒤에 있어 뒤에 오케 딱 뒤에 숨어서 우리 계속 때려봐 와 씨 한 명 더 있어 이거 5조차는 몇 개야 이게 저 크랩이야? 으하핳 저 크랩이야 저 크랩이야 저 크랩이야 저 크랩 아 저 하나 더 있다 저 어 150 120 150 150 저 약간 부족한 삼각형집 150 지붕에 있다고? 아니 집 뒤에도 있어 어 야 쟤네들이 와야 되지 않아 지금 아 있다 있다 쟤는 있다 쟤네가 와야 돼 콩갈빛 다 잡으면 돼 우리 공짜 킬 공짜 킬 뒤쪽에는 없겠지? 이제? 오케이 위치 확인 쟤네 2명이야 최소 2명 쟤네 2명에 내가 보기에 쟤네 2명이나 여기 210도에 하나 있고 W쪽에 저 벽 뒤에 하나 있을 것 딱 4명 쟤네도 안 나오겠네 여기 4명 빼고 다 개인장 쟤네도 안 나오고 어 나와야돼 나와야돼 이제 오겠다 이제 오겠다 기적의 정크랩 하나 더 출발 어 뭐야 소리 다 던진다 어 저기 나야 나야 쟤 나올텐데 왜 안나와 잘해봐봐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어 나온 것 같은데 오른쪽 폭할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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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뭐 하나 더 있어 야 저 폭 날라가지고 뭐야 오른쪽 폭 안맞았어 야 자기단 개 지린다 이거 어 어 야 저 지금 나갔다 어 오케이 나 기절 나 기절 help me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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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해주는 중 이백식 담배라케 있어 족구방에서는 족구가 최고다 매니저를 나를 이백십이라 저 빨간집 안해도 하나 있을걸? 빨간집 안해 지금 안해 내가 나왔으니까 4대인데 설 어 넌 뒤졌다 이제 넌 계속 나 쐈지 넌 뒤졌어 이제 아 야 가보다 어 헬멧없다 쟤 3벽이야 저기 3벽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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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자 그냥 나 뛴다 나 배수 집안에다 일단 죽자 집안에다 죽을거같은데 죽였다 죽였다 컷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오오 바로 1등 나이스 나이스 야 개질었다 개질없어 개질었어 와 잘한다 개방오래 아 아니 버스라니요 이건 버스 아니지 버스라니요 안 돼 해리말고 해리라고 나 스쿼드하면서 1등 처음해봐 눈물날거같아